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2학년도 9월 모평 가형 18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좌표음관에 지금 두 점 A와 B가 있고요. X, Y 평면에 지금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의 점 A, B, 0을 A가 0부터 작을 때요. 얘를 지나고 Z축에 평행한 직선이 직선 A, B와 만날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뭐라고요? 그래서 Z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 직선 A, B와 만난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그림을 좀 그려줘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더니 X, Y 평면과 원과 그리고 두 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 X, Y 평면 두 점의 위치 관계만 조금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럼 X, Y 평면은 Z 좌표가 0이니까 우리 실제로 이 Z 좌표의 성문들만 보면서 그림을 그려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뭘 그리겠다? 일단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을 하나 그립시다. 그래서 X, Y 평면에 원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0, 0, 실제로 Z도 0이죠? 반지름이 루트 13이 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어떤 점? A, B, 0을 지난다. 이렇게 있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보면 얘는 결국에는 지금 0, 0, 0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겠네요. 여기 위에 있겠고 여기 11, 0이죠. 11, 0은 실제로 보세요.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3보다 작으니까 이 원 내부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두 점을 지나는 뭐가 있겠다? 직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얘랑 모여서 수직으로 그러니까 얘는 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쭉 Z축하고 수직하고 Z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더니 여기죠? 이쪽에서 그래서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서로 만나는 순간이 어딘가에서 생기겠죠? 얘가 쭉쭉쭉쭉쭉쭉 돌아가다가 어떤 한 점에서 Z축에 평행하게 그으면 이 직선과 만날 수가 있을 거라고요. 됐죠? 그때 뭘 구하라? A와 B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럼 꼭 기억해 둘 건 뭐냐면 이 좌표 공간에서 뭐가 됐든 직선과의 교점 직선 위의 점이거든요. 그럼 직선 위의 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이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직선의 방정식 위의 점이기 때문에 항상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 위의 점은 매개변수로 좌표를 쓰라. 뭐라고? 매개변수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매개변수만 이용한다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나머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다? 일단은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얘를 구하면 1-0에 x-0 그리고 1 플러스 1에 y 더하기 1 그리고 0-1에 z-1이 되겠고 얘를 t라고 집어넣으면 매개변수 t, et-1, 마 t 더하기 1이 되겠죠. 얘가 지금 뭐가 됐냐면 원래가 이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점인데 그 직선의 점 중에서 결국에는 z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 매개변수라고 잡는 거예요. t, et-1, 마 t 더하기 1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점을 아까 여기서 z축의 평행한 직선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x자평면 수선의 발을 내려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z자표, 얘 z자표만 0이 되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서 이 성분이 t, et, 마이너스 1, 0이 되는데 결국 딱 뭐예요? 얘가 이 원위의 점이 되겠네요. 보이세요? 지금 원래는 여기에서 거꾸로 z축의 평행한 직선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차이겠지만 이 위치관계를 이해해서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해당하는 매개변수 자표를 잡고요. 개를 거꾸로 x의 평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게 z축하고 평행한 직선이니 얘가 결국에 이 원위의 점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얘가 원위의 점이다. 원에다가 대입하세요 문제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자표를 원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가 t제곱 더하기 얘 제곱 4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 얘가 13이 되겠다. 됐어요? 그럼 얘가 5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인수분의 5이래 2, 6, 3, 4 3, 4 3, 4 그리고 어디가 마이너스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아니죠? 여기가 지금 너무 크죠? 그러면 마이너스 2, 6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됐죠? 따라서 지금 만족하는 t값은 두 개가 나와요. t는 얼마나 나오고 있다? 2랑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t를 집어넣은 값이 이제 a랑 b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2를 집어넣을지 마이너스 5분의 6을 집어넣을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2고 마이너스 5분의 6이면 마이너스 5분의 6인데 실제로 얘가 a자표고 얘가 b자표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아까 a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a는 음수 그럼 a는 음수니까 당연히 우리 t 중에 누굴 집어넣어야겠다. 얘를 집어넣어야겠다. 됐죠? 자, 결국에는 뭐예요? 얘를 집어넣을게요.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분의 6 그대로 써주고요. b는 마이너스 5분의 6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얼마예요? 12가 되겠고. 마이너스 2를 냈어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2와 마이너스 5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17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뭡니까? 결국에 마지막으로 두 개를 뭐하라고 했다? 더하라고 했다. 됐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분의 얼마? 23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다 마이너스 5분의 2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